이민국가인 캐나다에서 이민자를 너무 많이 유입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민정책이 향후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 3명 중 2명 걸로 정부의 이민자 목표가 너무 높다며 반대했고 반면 이민자 유입이 좋다는 인식은 더 낮아졌습니다. 노동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앞서 50%에서 46%로 경제성장기여와 비즈니스 창출도 감소했습니다. 연방보수당 지지자의 82%는 이민과다 유입이라고 지적했고 연방신민당과 연방자유당 지지자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런 응답은 엘버타와 온타르주에서 가장 높았고 대서양 브리티시 콜롬비아 쾌백주 순입니다. 또 다른 조사에선 4명 중 3명이 이민 증가가 주택시장과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고 3명 중 2명은 교육 시스템에도 압력을 더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영국이나 유럽 전역에서 드러난 반발까지는 아니지만 캐나다에서도 이민에 대한 변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역대 최다 수준인 10명 중 7명이 이민 수준을 지지했는데 생활비와 주거, 의료 문제가 커지면서 올 봄 이후 반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45만여 명의 이민자를 수용한 연방정부는 이후에도 50만 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이 정책에 반대하거나 이민 목표를 줄이겠다고 밝힌 정당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와 의료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들도 바뀔 수 있다고 전문가는 경고했습니다. 최근 네덜란드 선거에서 반이민 정서에 편승한 극우 정당이 승리한 바 있기도 합니다. 이에 전문가는 국내 경제의 원동력이자 동시에 고령화 문제 해결책인 이민 유입을 두고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우려를 완화하고 분열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토론토의 신규주택 매매가 급감했습니다. 건축산업 및 토지개발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주택 1,872채가 거래됐습니다. 석 달 연속 하락한 뒤 반등했던 9월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7% 줄었는데 10년 평균치를 보면 무려 절반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기간 매매 대부분을 차지하는 콘도 1,304채가 팔렸는데 여전히 1년 전보다 20% 낮은 수준이고 10년 평균보다 49% 급감하며 암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단독주택은 568채가 거래돼 지난해보다는 47% 증가했으나 10년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신규주택 거래가 술면서 콘도 1만 7,930채, 단독주택 3,102채, 합해 2만 1,032채가 남았습니다. 이처럼 2만 천여채가 남기는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옆에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여전히 많은 신규주택 구매 예정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판매 감소가 구매자에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판매 둔화는 주택 공급 지연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향후 주택 착공도 감소할 수 있어 주택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 금리가 내리면 판매가 늘고 주택 공급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로열 르페이지는 스키장 주변 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내년이 되면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물가와 불안감으로 인해 올초 스키장 주변 집값은 전년보다 떨어졌지만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면서 내년도 중간값은 2.9% 상승한 109만 9,661달러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온주 컬링우드와 미포드, 조지안베이 인근 지역은 평균 4.5%,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휘슬러는 5% 오르며 스키장이 많은 쾌백주 대부분도 오를 걸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올해 많이 오른 지역은 내년엔 소폭 하락이 예상됩니다. 웨스트젯 항공사가 기내로 반입하는 수화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얼마 전 소셜미디어에는 웨스트젯이 기내에서 재킷이나 코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를 개인 물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기내 수화물 1개와 개인 물품 1개를 추가 요금 부과 없이 소지할 수 있는데 코트를 입지 않으면 2개로 간주돼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다소 어처구니없는 안내였습니다. 이에 논란이 일자 웨스트젯은 겨울 재킷은 허용된다며 다만 머리 위 선반에 가방을 넣을 수 있도록 승무원이 재킷을 넣지 말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물품은 서류 가방이나 지갑, 카메라와 카메라 가방, 캔넬, 노트북, 작은 악기, 스포츠공 등입니다. 이외에 허용되는 추가 물품으로는 기저귀 가방과 면세품, 음식 등입니다. 이외에도 웨스트젯 웹사이트에 따르면 기내 수화물은 타인의 도움 없이 수납칸에 넣을 수 있을 만큼 가벼워야 합니다. 웨스트젯은 승객들이 규정에 맞지 않는데도 기내로 반입하다 보니 출발 시간이 지연되거나 입구를 막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디즈니 노선 같은 경우 출발이 자주 지연되는데 이는 다양한 크기의 기념품을 들고 탑승하는 승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런 문제가 나오자 일부 저가 항공사는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테리오주 놀쇼 마사지샵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22세 남성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당시 피고는 17세로 미성년 1급 살인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이지만 법원은 피고가 여성 혐오 문구가 새겨진 검과 인셀 반란 만세라는 쪽지를 가지고 있었다며 인셀 이념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테러 혐의를 적용하면서 형량이 대폭 늘었습니다. 2020년 2월 24일 난 마사지샵에 24세 직원을 무려 만 7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스파 매니저에게 상처를 입힌 피고는 경찰 조사에서 놀쇼 벤 참사범인 알렉 미나시안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지난해 9월 1급 살인과 살인 미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인셀은 여성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현실을 여성과 사회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한 남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캐나다에서 여성 혐오 살인에 테러 혐의가 적용된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온테리오주 놀스요, 켈스트리트과 로렌스 에비뉴에서 90대 할아버지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아침 10시 50분경 플라잔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92세 할아버지가 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종됐으나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현장 인근 식품점에서 영상 증거와 정보를 입수하고 목격자 증언을 들은 경찰은 운전자 과속을 이번 사고의 원인일 것으로 간주하고 차량을 압수해 검사하는 한편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들어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해지자 경찰인,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항상 안전운전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온테리오주 토론토 수도와 쓰레기 요금이 지난해에 이어 3% 인상될 예정입니다. 토론토시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 1,009달러인 가정의 수도요금은 1,039달러로 연간 30달러 오르며 쓰레기 수거비는 소형일 경우 295달러 29센트로 8달러 60센트 오르고 중간 크기는 358달러 47센트 대형 486달러 86센트 초대형은 564달러 71센트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시는 안전한 수도와 쓰레기 수거 등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시민과 기업의 경제성을 유지하고 재원에 확보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새해 첫날부터 적용되지만 최종 예산에 따라 시기나 인상폭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와 관련해 시는 다음 달 오후에 열리는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내거나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온태리오주의 한인사회 봉사회가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 어르신들을 우리 손으로 돕기 위해 올해도 사랑의 양식 나누기 행사를 이어간다며 작은 성이라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도네이션 접수는 오늘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로 물품은 물론 현금이나 체크로 기부할 수 있고 체크는 RISS 한인사회 봉사회로 현금은 e-transfer로 보낼 수 있으며 기부자에겐 세금 보고용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이 밖에 배달 봉사를 해 줄 차량 소유자의 연락을 기다리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거동에 불편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를 봉사회 사무실 또는 관계자에게 접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